자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요 부산 영도입니다 부산 영도의 전국구라는 곳이고 자 여기 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오늘은 가오픈 날이구요 사장님 가족분들만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여기는 약간 좀 파인다이닝 느낌의 한식푸전포차 이런 느낌인데 어 지금 메뉴, 메뉴 가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저 수육이랑 이런걸 좀 국내산 재료로 해가지고 좋은 고기로 좀 사용을 한다 하거든요 오늘 맛있게 여기다 한 번 좀 안주 몇 개에다가 맛있게 한잔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산 정국구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는 영상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자 오우 자 여러분들 일단 음식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이볼 하이볼을 일단 먹으면 죽이고 정석 하이볼 진짜 탄산수와 산토리스키 딱 그것만 들어간 오우 깔끔한 맛 고기는 이제 앞다리살이 아닌 삼겹살 삼겹살로 사용을 하고 국내산 국내산 삼겹살 이거 좀 도톰하게 해가지고 내오는데 금액이 이정도면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음 고기around 강댕장 쌈밥하니 제가 좀 좋아하는건데 쌈 케일 잎에 딱 맛있게 잘 싸져갖고 자 강댕장 넣고 강된장 간이 짭짤하게 잘 돼서 고기랑 것도 맛있겠는데? 고기도 한 점 딱 놔서 자자 요거 조합이 좋아해 음 와보실 분들은 요조합 꼭 드셔보세요 고기 강된장이 딱 퍼가지고 강된장이 조금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실 필요 없이 부당이 갖고 살짝 올리시고 케일 싸움까지 이렇게 자 이제 할부일까지는 했고 이게 또 부시 사러 왔는데 대선 한잔 해야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안주가 소주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여기 사장님이랑 되게 엄청 오랫동안 인연이 있어요 한 10년 전이죠 한 10년 전 아프리카TV 그때부터 제 방송을 보는 열혈팬 그런 저 동생이 운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해가지고 의뢰가 왔을 때 바로 또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 하이볼 나오면 나와요 아 가시벨론 만든 거 기본 하이볼 시키면은 하이볼 시키면은 아 하이볼 시키면은 좀 쉬는 작업을 아 직접 만드는 거야? 식감 신기하지 아 이거 뭔가 떡 떡 같기도 하고 떡 같기도 하고 응 덩가루 깎기도 하고 달달하고 좋다 자 이미 하이볼 다 먹이니까 갖다주네 쉑 참 참 앞으로 여러분들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시나 와보신 분들 오셔가지고 피드백 주실 것도 딱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와보신 분들은 네 땡큐 자 안주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우 자 이거는 이제 메콤 크림 파스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맨날 홍어, 낙지, 생고기 뭐 이런 거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파스타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메콤 크림 파스타는 면은 제가 지금 파스타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원래 그냥 주문하시면 우동면으로 해가지고 먼저 준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파스타면으로 하시는 분들은 파스타면으로 바꿔가지고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된대요 맞아 이거 엄청 칼칼하다 매운맛이 좀 똑똑한 매운맛이야 그리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먹다가 마늘맛도 딱 진하게 좀 잘 나고 자자 소주에 파스타야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우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요 칼칼 배꼽만 마시다가 마늘 향도 은은하게 딱 좋고 또 이 조합에다가 소주 한 잔 먹어야죠 아 아휴 더다 오우 진짜 부드럽고 좋다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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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소고기 나베 오우 아 야 소고기 다음에 국물 한잔 해가지고 어우 좋다 아 소고기랑 배추 국물 아우 요거는 맛이 없을 수 없어 진짜 아우 야 국물 한잔 써줘 아이 수고하자 오우 야 이건 아까 그 파스타 그거 좀 매운 거 먹고 이제 은은한 국물 그런 거 좀 땡길 때 기가 막힌데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아 아 아 아 아 근데 제가 봐서는 국물용 안주는 웬만한 술 다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제가 국물을 좋아해서 그런가 쏘맥 한잔 또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들 맥주 쏘맥 한잔 할 건데 여기 맥주가 4천원 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 했는데 아 사실 좀 작은 병이네 요거는 제가 봐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라면 저는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여기 그 친한 아우 사장님 여기 또 대표가 또 저랑 친한 아우고 하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하자면 5천원 5천원에 큰 맥주를 먹는 게 저는 어 효율적이고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자 아 맞다 술이 사라지는 맛을 제가 처음 시연할 때 한 8년 전 그때 맨 처음에 할 때 제가 있었어요 굴의 텐션에서 맞아 전체적으로 다 좋고 맛있는데 사장님한테 피드백을 하나 더 줬어요 안주 중에 살짝 생물 안주 하나가 추가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을 것 같다 보니까 이게 생물 안주는 없어요 단새우? 우니? 뭐 요런 거 해가지고 고런 메뉴가 하나 딱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방향성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열려 있어요 보니까 귀가 열려 있으니까 사장님이 혹시나 동네에 사시는 분들 중에 다니시면서 어떤 피드백을 좀 얘기를 하면 맞춰가지고 많이 추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소고기, 배추, 혀구랑 팽이버섯 버섯 향 쫙 은은하게 퍼지는 것도 진짜 좋네 요거는 딱히 고칠 게 없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다 오우 소고기 음 음 자 요거는 고구마 치즈전 고구마 치즈전인데 오우 체성 고구마 안에 치즈가 같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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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한 고구마랑 치즈가 만났으니까 일단 맛은 진짜 좋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진짜 우리 술도 진짜 많이 먹으러 나겠다 진짜 많이 먹었 너도 져씨랑 연애 엄청 오래 했지 10년 그렇지 아 와이프분이 사회복지사 진짜 인생의 최고의 봉사를 했죠 인생이 최고의 봉사라 했죠 인생이 최고의 봉사 진짜 인생이 최고의 봉사 잘 되고 있는데 안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20년 전에 이제 술 먹기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가 진짜 술 먹은 거 같다고 엄청 몰아가셨어요 그렇게 먹인다 죽는다고 근데 안 좋고 차서 살아있고 나중에 여기로 돈을 버니까 우리 엄마가 어우 술 먹어야지 너 방송해야지 영상 찍어야지 하면서 아유 멋질이 더우 오늘 탱탱한 거야 보통은 이제 느끼한 거 잡을 때는 생와사비 같은 거 해가지고 딱 올려주는 것도 괜찮고 이거 이거 아 너무 크다 생와사비 해가지고 이거 싹 야 너 한 번 먹어봐봐 이자청도 좋은데 형님 왜 와사비를 얘기했는지 한 번 먹어봐 음 음 와사비를 왜 얘기했는지 어 짭짤하다 형이 그냥 술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아 진짜 야 이거 부산에서는 이 토마토를 뭐라 그러니? 토마토 아 토마토 토마토 부산이 좀 더 그래도 영어 느낌이 좀 더 가깝다 전라도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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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요 저희는 이제 부산에 대조 토마토가 있어 그렇지 알지 찹살 토마토 형 진짜 좋아하지 알지 대조 토마토 여러분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요만한 게 짭짤이라 불러요 그래서 먹으면 살짝 담맞이 아니라 짭짤한 맛이 있어가지고 따로 이런 설탕 같은 거 안 뿌려도 맞아 진짜 기가 막힌 게 있거든요 자 어우 배 차지 자 여러분들 부산 정국구 영도에 있는 정국구로 와서 먹어봤는데 좋은 재료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안주 맛있고 좋습니다 저도 이제 좀 친한 동생이 아는 가게다 보니까 부산 오고 하면은 자주 좀 방문하면서 자주 좀 술 먹을 거거든요 아 그리고 또 요거 혹시나 잡사 방송 보고 왔다고 얘기하면 하이볼 한 잔 정도 서비스 줄 수 있지? 오시면 10% DC에 내리겠습니다 아 와 아 아 전체 금액에 10%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니까 전체 금액에 10% DC 아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제 이름 되세요 크으 여기 오셔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선호사님들 여기는 이번 영상 이후에 나중에 부산으로 또 라이브로 오든지 또 방문해가지고 동생이랑 술안일 하루 또 올 것 같습니다 심심치 않게 또 오시면 혹시나 저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술 먹고 있는 거 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또 방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국구 진짜 이게 전국구로 좀 뻗쳐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좀 많이 신경 쓰고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호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